요 이유배 야 응 뻔히 봤으면서 그냥 가냐 네 뭐 할 말 있어? 이 아이씨랑 제이스테인 아이 이유배는 어?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아 친구로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응 죄송해요 어? 너 혹시 남자 좋아해? 아 뭐 죄송하면 커피 사든가 아니 니가 여자한테 도통 관심을 안 보이니까 너 혜지도 찾다며? 어? 네 주제에 커피 아니 그건 그렇다기보다 그렇다기보다 뭐 포장한다 또 따뜻한 거 너 내가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이 후배는 남자친구 없지 치워라 에이 네임 아 아 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해? 저랑 잘 맞는 사람? 나랑 잘 맞는 사람?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같고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같고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같고 어떤 음악? 브런치 리스트 가 그 알아 그분 알아 너 나랑 사겨볼래? 나 군대에서 300만 원 모아갖고 나왔어 아니 내가 너 정체성 찾는 거 도와준다니까 학점 학점 나 4.3점 맞은 적도 있다? 야 나 정도면 어제 땡큐베리 감사지 나의 친구끼리 어떻게 사겨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트콤 찍니? 둘 다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겨 좋아해 나 요새 기타도 연습해 그리고 나 너 좋아한다고 그니까 우리 사귀도 된다고 거절하면 너랑 절규한다 죄송합니다 알았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